황정음이 남편 이영돈과 결혼 8년 만에 결국 파경을 맞았습니다. 황정음의 소속사는 황정음 씨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고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혼사유 등의 세부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또한 당사자와 자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추측성 루머 생성과 자극적인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정음과 이영돈은 지난 2015년 열애서를 인정한 후 이듬해인 2016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17년에는 첫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두 사람은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한 차례 파경 위기를 겪었는데요. 이후 2021년 7월 황정음 측은 이혼조정 중 두 사람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 다시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재결합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2022년 3월에는 둘째 아들을 품에 안기도 했는데요. 황정음은 4개월 전인 지난 4월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이혼 위기를 극복하고 재결합한 과정과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갈등은 봉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황정음은 이영돈과 이혼할 뻔했던 것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황정음은 제가 싫어했던 행동을 남편이 조심해주고 달라졌다. 나도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니 합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황정음은 남편과 만난 지 10개월 만에 빠르게 결혼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멋있었다고 했고 지금은 달라진 시선에 대해서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황정음이 사전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인 듯 서장훈이 남편이 잘생겨 보일 때 없다. 심쿵했던 적 없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결혼 많이 바뀌었다고 언급하자 황정음은 그런 것 같다. 인생이 살다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게 좀 신기하지 않냐고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확 달라진 남편인 줄 알았지만 결국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듯 결국 황정음은 다시 한 번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으며 두 사람은 결국 결혼 8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이혼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혼 뒤책 사유는 남편 이영돈에게 있으며 그 뒤책 사유가 외도라는 것입니다. 이영돈의 바람설은 지난 21일 황정음이 자신의 sns 연달아 올린 인스타 게시물로 정화됐습니다. 이날 황정음은 남편 이영돈의 사진을 다수 게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자상한 내 남편 아름답다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 우리 남편 이영돈 82년생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황정음의 심상치 않은 폭주의 일각에선 sns 해킹설도 불거졌으나 소속사는 황정음이 직접 올린 게시물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지인들의 반응도 의미심장했습니다. 한 지인은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영돈님이라고 박수치는 듯한 이모티콘을 달았고 이에 황정음은 한 번 봐도 기억 안 나게 생김 잘 기억해보면 만난 사람 400명 정도 될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황정음은 이영돈에 대해 결혼했을 때부터 많이 바쁘셨어라고 하는가 하면 영돈이 연락 안 된다는 댓글에 지금 걸린 게 많아서 횡설수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뮤지컬 배우 정선아는 황정음의 게시물 1부에 라고 폭수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황정음은 재밌다고 답했고 정선나는 가족이 최고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영돈이 바람을 핀 거 다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기회를 줘도 못 고치면 패기가 답이다. 황정음이 현명한 듯 아이 있으면 이혼하기 쉽지 않아서 노력 많이 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참 오래도 참았다. 아이 때문이었겠지. 그냥 처음에 소송했을 때 끝냈어야 했는데 너무 고생했다.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이혼 사유가 외도인 건 상대한테 정말 잊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는 거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래도 인스타 댓글 달면서 마냥 힘들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다. 차라리 이렇게 분노 표출하는 게 도움될 듯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누리꾼들의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정음이 간접적으로 외도 사실을 알렸는데요. 한 네티즌은 황정음을 겨냥한 듯 난 영돈이 형 이해한다. 솔직히 능력 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섬 안 찬다. 돈 많은 남자 바람 피우는 거 이해 못할 거면 만나지 말아야지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황정음은 너 책 좀 읽어라. 이럴 시간에 돈을 벌던지라며 돈은 내가 천 배 더 많다. 내가 뭘 안다고 주둥이를 놀려. 그럼 내가 돈도 잘 벌고 내가 더 잘 났으니 내가 바람 피우는 게 맞지. 내 생각대로라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너 이영돈이지? 라며 바람 피우는 놈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지. 그게 인생인 거란다라고 이영돈의 외도를 짐작해 할 수 있는 댓글을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이 영돈이 형도 즐길 때 즐겨야지 라고 남기자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한다며 꼬집었는데요. 그럼에도 해당 네티즌이 아이들은 무슨 죄냐. 용서해라고 맞서자 황정음은 나는 무슨 죄냐며 되물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역시 정음 언니는 참지 않는다. 본때를 보여줘라. 그리고 전 남편 끝까지 조지시리라며 응원하자 황정음은 나 한 번은 참았다. 태어나서 처음 참아본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황정음의 반응에 누리꾼들은 황정음 완전 사이다다. 대박친 드라마가 몇 개인데 황정음한테 돈으로 걸고 넘어지냐. 저런 것들한테는 당연히 한마디 해줘야 한다.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또 피해자 탓하지. 저런 인간들이랑 바람피는 것들이랑 다를 거 없다. 바람을 저렇게까지 옹호해주고 싶냐. 너 이영돈이지 너무 웃긴다. 속이 다 시원하다. 황정음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저렇게 짓걸리냐. 말 너무 잘한다. 멋지다. 단기순이익이 사업인 사람이 재벌이냐. 자꾸 재벌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재벌이면 황정음은 대체 뭐냐. 황정음이랑 결혼하기 전에 운영하던 회사 사진 보면 다 쓰러져가는 곳이던데 그걸 먹여 살린 게 황정음이구만. 뭘 자꾸 돈 많은 남자 결혼해서 팔 잡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등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정음, 이영돈 이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전 골프 선수이자 철강 회사 사업가로 활동 중인 이영돈의 직업 및 재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방송 및 인터뷰를 통해 전해진 이영돈의 골프 선수 역사에 따르면 1999년 골프를 시작해 용인대 골프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레전드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주의 코치 행크 해니에게도 골프를 배운 적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2006년 전국대학연맹에서 우승했고 같은 해 12월 한국프로골프협회에 입회하면서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스타이투어, 챌린지투어 등 여러 국내 투어 대회에 출전하는가 하면 2007년 일본 유학 뒤에는 일본 프로골프 투어에서도 활동했습니다. 2억 원대의 스포츠카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고 다니는 이영돈은 수년 후 골프에 길을 접고 가업이자 아버지의 철강 유통업체를 물려받으면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한 연례 프로그램에서 전학길 이영돈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철강 회사가 2014년 연간 매출 63억 원을 기록했고 계열사 매출액까지 합하면 총 매출은 130억 원을 넘어섰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시끌한 가운데 황정음은 본업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요. 새 드라마 7인의 부활 대본 미딩 자리에는 김순옥 작가를 비롯해 엄기준, 황정음, 이준, 이유비, 신은경, 윤종훈, 조윤희, 조재윤, 윤태영, 이정신 등이 함께했습니다. 황정음이 출연하는 7인의 탈출은 이제껏 본 적 없는 피카레스크 복수극의 진술을 선보이며 시즌1에 막을 내렸습니다. 시즌2로 돌아온 7인의 부활은 리셋된 복수의 판, 다시 태어난 7인의 처절하고도 강력한 공조를 그립니다. 황정음은 시즌2에서 다시 한 번 화려한 성공을 꿈꾸는 금나히 역으로 독보적인 분위기를 발산합니다. 자신의 딸을 해치면서까지 얻어낸 성공을 지켜내기 위한 욕망을 완벽하게 그린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도 소름을 유발합니다. 7인의 부활 제작진은 끝나지 않은 매튜우리의 거침없는 악행 그리고 살아남았으나 자유를 잃은 악인들, 악으로부터 도망친 민도혁까지 변화를 맞이한 7인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리셋된 복수의 판에서 더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김순옥 작가와 오준혁 감독이 새롭게 완성한 7인의 부활이 카타르시스를 안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긴 시간을 들여 돌고 돌아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한 황정음인데요. 더 이상 생각도 할 필요 없는 일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 행복한 인생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